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브라이언스 머니플로어의 CWCount.com 대표 브라이언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우리는 행복한 5차 파도에 스타일링 포인트에 있는데 많은 댓글에 달려있었어요. 문자도 많이 오고. 대표님, 행복한 행복감, 우리 파동. 왜 아직 행복도 하나도 안 느끼고 계속 7만 불 갖다가 6만 7천 불 갖다가 6만 8천 불 갖다가 너무너무 지루해요, 대표님. 이게 행복감, 파동 맞나요? 뭐 그런 질문도 많이 들어오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지금 여기서 아직도 우리는 초점에 있고. 그리고 저는 주식시장이나 우리 가상화폐 시장이나 제일 중요한 부분은 투자자들의 심리입니다. 왜냐하면 그 투자자들의 심리가 buy를 결정하고 sell를 결정하고 hold를 결정하죠. 그렇죠? 큰 기관, 돈을 많이 있는 기관 투자자들도 심리가 돌아가서 여기서 나는 크게 산다. 여기서 나는 크게 판다. 그게 제일 저는 중요합니다. 어떤 분석가가 20만 불 간다, 40만 불 간다.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해서 바로 그게 시장에 올라가지는 않잖아요. 그것 때문에 올라가지는 않잖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차트가 들어있는 price action이 모든 투자자들의 심리가, 항상 내가 이 말을 반복하지만 이 투자 심리를 잘 파악을 하면 우리는 이따가 이 투자자들이 기관이나 개미들이나 여기서 살까, 여기서 팔까를 우리는 분석할 수 있어요. 우리는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엘리아 파동은 투자자들의 심리 분석 도구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100%가 아니라 이 투자자들의 심리 도구를 써서 우리 차트에다가 우리는 가능성을 빼내는 거예요. 그 가능성을 빼내면 우리는 price action은 어느 정도, 저도 100% price action을 잡고 싶어요. 그렇죠? 얼마나 좋아요. 100% 잡으면 우리는 억만장자가 되겠죠. 항상 돈을 벌겠죠. 그런데 시장은 100%라는 분석은 없죠. 그런데 우리 투자자들의 심리 분석을 제대로 쓰면 이것처럼 소중한 도구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아직도 지금 consensus가, consensus가 한국말로는 그냥 majority가, 모든 사람들이 지금 4번째 반강기도 지금 역사적으로 똑같이 갈 거다. 뭐, 1, 2, 3 반강기가 똑같이 됐으니까, 요새 이 차트 보이잖아요. 첫 번째 반강기, 포스트 반강기는 반강기 이후 차트 다 올라가고, 두 번째도 반강기 전에는 이렇게 갔다가 반강기 이후, 두 번째 반강기 이후 이렇게 올라가고. 반강기 3면 똑같아요. 좀 옆으로 갔다가, 뿜. 그래서 네 번째 사진도 지금 이렇게 다 그려놨어요. 뭐, 이것도 똑같을 거다. 이것도 상승장이 어마어마할 거다. 여러분, 그런 guarantee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시장들은 증권 시장이나 가상화폐 시장이나 어떤 거를 잘하는 줄 알아요? 쇼크하는 거.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것을 항상 반대로 해요. 그게 시장이에요. 그래서 지금 로직이 세 번째, 그때도 소시오 캡플로에서 그 어메이징한 리서치를 보여드렸잖아요. 반강기 1, 반강기 2, 반강기 3. 그래서 반강기를 평균으로 잡고, 네 번째 반강기가, 세 번째 반강기라도 좀 비교를 하면, 우리는 50만불을 바라본다. 그것을 믿을래요? 왜냐하면 그것을 믿는 것은 세 번째가 반강기 1, 반강기 2, 반강기 3가 됐으니까, 네 번째도 100% 된다. 그거잖아요. 그걸 믿는 거잖아요. 아니면 지금 우리 투자자들의 마인드, 심리가 박혀있는 차트를 보면서 우리는 증거를 찾아낼까요? 왜냐하면 결국적으로는 투자자들의 심리가 결정을 내리죠. 아, 이만큼 올라갔다 난 팔 거다. 이만큼 내려갔다 난 살 거다. 아, 나는 그냥 계속 가지고 있을 거다. 그렇죠? 그게 다 우리 투자자들의 심리 분석 도구가 지금, 지금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리고 내가 주말에 우리 방송 나오고, 그 밑에 댓글을 많이 봤는데, 이 질문이 너무 많았어요. 도대체 라일럭이 뭐야? 라일럭, 라일럭. 대표님이 계속 라일럭, 라일럭, 라일럭. 올바른 모습, 올바른 모습. 아니, 도대체 올바른 모습이 뭐야? 이게 이해를 안 된대. 그래서 내가 오늘은 집중적으로 라일럭을 좀 설명하려고 그럽니다. 라일럭은 되게 심플리. 구글 네이버에 타이핑하세요. 엘리엣 파동. 그러면 딱 1, 2, 3, 4, 5가 그려집니다. 그리고 또 조종, 코렉션. 그리고 엘리엣 파동, 조종. 그러면 또 ABC가 보여요. 되게 심플리 푸트, 그게 라일럭이에요. 저는 그 올바른 모습을 찾으려고, 왜냐하면 그 올바른 모습이 보이면, 차트에. 그러면 우리의 정확성이 훨씬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100%라는 거 아니라, 우리의 정확성은 엄청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라일럭 안에, 그 카운트가, 그리고 그 패턴이 지금 제대로 돌아가고 있나. 그래서 그걸 지금 설명할 거예요. 이 다이그램은 내가 책에서 벗겨 나왔어요. 좀 더, 좀 명확한 이미지를 좀 가져오려고 그러는데, 이거밖에 없어서 그냥 이것을 카페 가져왔어요. 되게 흐리게 보이지만, 저는 이걸로 가겠습니다. 더 라일럭, 한국말로 올바른 모습. 엘리엣 파동의 올바른 모습은, 1, 2, 3, 4, 5 내내 마우스를 따라오십시오. 하나, 좀 흐리지만, 2, 3, 4, 5. 그리고 5 안에, 5개 카운트가 들어있나. 3 안에, 5개 카운트가 들어있나. 그리고 1 파동 안에, 5개 카운트가 들어있나. 그리고 2랑 4는 조종 파동이니까, 파동 3개가 들어있나. 근데 여기서는 다 이렇게 들어있잖아요. A, B, C, A, B, C.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어? 올바른 모습이 있네. 그럼 여기서 이제 1, 2, 3, 4하고 끝나고, 이제 여기서 오차에서, 또 이제 큰 A, B, C 조종이 있겠지. 근데 이 두 번째 패턴을 보십시오. 두 번째 패턴은 뭐예요? 1은 괜찮아요. 2, 뭐 플랫 패턴으로 괜찮아요. 근데 3을 보십시오. 3은 지금 안에, 웨이 파동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그러면 이 레이블링이 잘 못 된다는 뜻이죠. 우리 엘리어 파동 구독자들, 그리고 엘리어 파동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을 딱 보면, 아, 이것은 이렇게 가면 안 되고, 이것은 여기서 3, 4에다 놓지 말고, 1, 2를 여기다 놓고, 여기서는 또 하나 1, 2에, 그러니까 이게 3차 파다와 있는 프랙터 이벤트다. 그렇게 정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되면, 이것은 잘못된 모습이다. 그래서 아직도 인펄스는 아직 안 끝났다. 그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잘못된 모습. 이 다음 페이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까요? 그리고 또 잘못된 모습. example number 3. 이것은 딱 보면, 참, 이게 눈 깜빡 한번, 깜빡깜빡 한번 보십시오. 이거 크게 보면, 지금 파동 카운터가 크게 보면, 3개밖에 없어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그래서 이것을 1, 2, 3, 4로 하는 것도, 라일럭이 아니죠. 그러면 4는 1차에, 근처에 갔지만, 만약 4가 1차를 파고 들어가면, 엘리아 파동 법칙의 베이식 로우가, 4 파동은 1차 파동 밑으로 가면, 절대로 안 된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죠. 4차는, 너무너무 이게 길고, 너무너무 지금, duration, 시간, size, magnitude, 봐봐요. 저기 비해서.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보냐. 아, 이것은, impulse가 아니라, 3 wave이니까, 이것은 more than likely, A, B, C다. 라고 지금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딱 보면, 지금 끝나지가 않았어요. 파동이. 왜냐하면 C도 1, 2, 3, 4, 5를 보여주는데, 카운터가 3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런, 라일럭을 그리는, 내가, 지금 비트코인 데일리 사진에, 이 사진이, 지금, 5만 6천 벌에서, 우리가 한, 최근에 한, 7만, 7만 한, 천까지 갔잖아. 7만 2천까지? 그렇지, 7만 1천 9백, I think. 이, 지금 사진이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투제넬의 심리 분석 도구를 써서, 와우, 그 맞은 look. 그러면, 여기서는 조정이 오겠지. 그래서, 지금 조정이 오고 있어요. 오케이? 근데, 그 다음 페이지. 이거는 진짜, 딱, 클리어한, right look이죠. 그리고, right look은 또, 여기다가, 뭐를 더 더하냐. 대표님이, 2차 파도는, 좀 깊다. 흔하게. 항상 깊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 typically 말하면, 좀 흔할 때는, 마냥, price movement가, Ralph Nasson, Elliot이 말한 대로, 좀 흔하게 갈 때는, 1차가 간 다음에, 2차가 내려올 때, 2차가 내려올 때는, 좀 심하게 간다. 왜냐하면, 1차의 그 파동을, 좀 믿음이 안 가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안 믿어서, 아, 이거 그냥 잠깐이야. 그냥, 나 두려워. 나 팔래. 그래서, 우리는 한, 60% 내려가요. 한, 62%. Typically, with 618, Fibonacci, 그렇죠? 618.618은, 62%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5카운트이지만, 이 카운트 안에서도, 내가 그랬잖아요. 1, 3, 5의 선도, 5개 카운트가 보이고, 3위도 5개 카운트가 보이고, 5도 5개 카운트가 보이고, 그리고, 대표님이, 4차 조정은, 2차보다, 좀 얕하다. 흔하게 볼 때는, 그렇죠? 그러면, 와우, 지금, 당연히, 프라이스 액션이, 딱 이렇게, 1, 2, 3, 4, 5를, 딱, 책처럼은 안 보이죠. 만약 모든 게, 이렇게 딱딱딱딱 보였으면, 누구나, 엘리엣 파동, 투자자들의 심리 분석, 도구, 분석가가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대충, 이 속 안에 있는, 이 차트 안에 들어있는, 이것을, able to discern, 이것을 detect할 수 있다면, 이것을 찾아낼 수 있다면, 그러면, 엄청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렇게 보면, 이 차는 대충, 좀 깊이 갔고, 4차는 좀 얕게 갔으니까, 이게 어느 정도, 라일럭을 주고 있네. 아, 그러면 다음 패턴은, ABC겠구나. 그래도 ABC도 라일럭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로 가면, 이렇게 라일럭, 라일럭은 뭐를 바라거나, 파동수는, 동적입니다. 그러니까 다이내믹하죠. 항상 파동, 그, 프라이스 액션이 바뀌면서, 항상 계속 체인지가 되잖아요. 그리고, 베스트 카운트, 텍스탑, 그게 뭐였냐면, 카운트가, 제대로 매겨지면, 그 사이즈랑, proportionality, proportionality가 뭐예요? 1, 2, 2B에서, 3은 어떻고, 3B에서 1이랑 어떻고, 4랑 있으면, 5는 어떻고, 그게 proportionality, right? 그래서, 가장 좋은 카운트는, 교과서입니다. 교과서에 보일 때, 딱 이렇게 보이면, 무조건 프라이스 액션이, 이렇게 보이면, 우리는, 1, 2, 3, 4, 5, 인펄스가 끝났다고 봐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다음은, 3번은, 이게 특별히 중요하지 않아, 그래서 내가, 스킵하고, 네 번째는, wave should show reasonably, balance proportions to each other, 지금 말한 거, 파동은 서로 합리적으로, 균형 잡힌 비율을 보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1이 있으면, 1은 한 60%, 4가 있으면, 4는 한 30%, 40%, 되게 얕게, 그런 비율이 있으면, 더 정확성이 있죠. The right look. 그래서, 이 말이, 제가 항상, right look, right look, 그리는데, 내가 딱 보니까, 내가 right look을, 구체적으로, 딱 설명할 때는 없었어요. 좀 대충 얘기했지. 그래서, 오늘은 좀 클리어하게, 이런 질문이 없게,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consider magnitude as well, as time. 이게, 이거 봐보세요. magnitude and time. magnitude가 뭐예요? size. 이거 봐요. size은 너무 길고, 시간도 엄청 소비했고, 그러면, right look이 아니잖아요. 그치요, 여러분? 그러면, 이게 1, 2, 3, 4, 5가 아니라, 이게, 다른 얘기를 하시고 있구나. 아, 어쩌면 이게, A, B, C 조정이네라고, 또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은 right look이 없으니까, 이것은, impulse를 못 치겠다. 그렇게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다음에, 파동은, 또, rules of alternation도 있어요. 저는, 근데 이 rules of alternation이, 그렇게 막, 정확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rules of alternation이, 2차 파도가 깊으면, 4차는 얕이고, 만약 2차가 얕으면, 4차가 깊다. 근데 대충, 저는 볼 때는, typically, 4차가 얕이고, 2차가, 음? 2차가, 좀, 깊죠. 근데, 근데, 이, 이, 라일럭을 원하는 사람이니까, 라일럭은, 4차 파도에, 흔하는 게, 트라잉거예요. 그래서, 트라잉거가 보이나, 아니면, 플랫 패턴, 4차도, 뭐, 직색이 있지만, 대충, 트라잉거 패턴이 흔해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어? 하나의, 라일럭을, 저한테 보여주는 거에요. 그리고, Fibonacci를 써가지고, Fibonacci를 써서, 이 파동 카운트 안에 있는, 여기에 있는, 지금, 리트라잉거가, 어? 지금 라일럭을 보여주나? 어쩔 때는, 이렇게 얕게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어쩔 때는 내가, 우리 구독자들은 얘기해 주잖아요. 아, 지금 너무 얕게 가는데, 이제, 다시 이제 1차의, 그 고가를 뚫었으니까, 아, 30% 간 걸 가지고, 좀, 롱 룩을 줬지만, 그래도 여기다, 레이블링하고 가야겠다. 뭐냐면, 분석이라는 거는, 퍼펙트 세상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여러분? 여기서도, 그리고 이제, 만약에, ZIGZAC이면, ZIGZAC이면, 라일럭을 원하는 건 뭐예요? ZIGZAC, 이게 조종이잖아요. 내려가는 것을, 조종시킨 다음에, 또 내려가는 거죠. 그럼, 라일럭을 원하는 게 뭐예요? 어, 대표님이 ZIGZAC은, A 파동은, 파동이 5개 들어있고, B 파동은, 여긴 안 보이지만, 여기는 안 서있지만, A, B, C는, B는 파동이 3개고, 그 다음에 C 파동도 1, 2, 3, 4, 5. 그러니까, 라일럭을 나와 바라면, 대충, 5, 3, 5가 보이나, 그리고, 대충, 사이즈 A가, 이만큼이면, 흔하게 간다면, C가, EQUAL 사이즈예요. C랑, A랑, 좀 비슷비슷하게 가요. 어쩔 때는, 뭐, C가 조금 작게 갈 수도 있고, A가 조금 작게 갈 수 있지만, 만약, 흔하게 간다면, 라일럭을 주로 간다면, 다섯 개 카운트를 보여주면서, 여기서는 세 개 카운트를 보여주면서, 다섯 개 카운트를 보여주는 거. 저는 항상, 그거를 보고 있습니다. 저의 카운트도 중요하지만, 카운트에서 다시, 이제 좀, 뒤에서 넓게 보면, 이게 지금, 교과서처럼 잘 그려지고 있나. 그쵸? 엄청 중요합니다. 라일럭. 엘리오의 프린스버에, 항상 레이블링, 패턴 잡고, Fibonacci 계산도 중요하지만, 이게 올바른 모습, 패턴을 보여주냐. 왜냐하면, 결국적인 것은, 우리 투자자들의 심리 분석 도구는, 우리는 패턴 분석가예요. 저는 항상, 그걸 믿습니다. 라우프, 나슨, 엘리오시, 강조하는 것은, 시장은 패턴이다. 그 패턴은, 반복이 된다. 왜냐? 우리 투자자들은 항상, 반복적으로, 습관이 반복이 돼요.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팔고, 무서울 때 팔고, KBS, SBS에서, 너무 이렇게 환영하면, 그걸 또 사고, 흥분돼서. 또 비쿠온에 대해서 큰 헤라인이 나오겠죠. 왜냐하면, 조금 있으면 7만 3천, 그 고가를 넣으면, 또 새로운 기록을 깼고, 김치 프리미엄 마이너스 해가지고, 이제 진짜, 진짜 레코드 1억을 넘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김치 프리미엄 때문에 1억을 넘었지, 그냥 1억을 아직 안 넘었어요. 딱 9,800까지 갔지만, 오피셜리, without 김치 프리미엄, 아직 안 갔잖아요. 또 그런 헤라인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또 그것 때문에 흥분돼서 사고. 그래서 그런 패턴이 항상, 한 사람만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따라하고, 양처럼, 공중심리, 공중심리, 그것만 잘 읽는다면, 우리는 그 다음에 패턴을 예측해서, 돈을 벌 수가 있잖아요. 그쵸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거 가기 전에, 다시 한번 내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패턴, 여기에 있는 1, 2, 3, 4, 5, 여기에 있는 1, 2, 3, 4, 5의 1, 안에 있는 5개의 카운트, 3개에 있는 5개의 카운트, 5개에 있는 5개의 카운트를, 진짜, 비트코인 프라이스에, 내가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내가 비트코인 데일리 카운트를, 지금 현재 상황에, 미안해. 내가 너무 마우스가 좋아져서, 오케이.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것을, 리얼 데이터에다가, 어플라이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 비트코인 데일리 프라이스 액션, 5만 6천발에서 반등한 것을, 내가 이것을 지금 보겠습니다. 오케이. 여기,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 보면 지금, 내가 그릴게요 여러분. 1, 2, 3, 지금 그려지는 게 4. 오케이. 근데 이것을 잠깐, 이제 4 이렇게 놓겠죠. 이제 이렇게 따라 하겠죠. 잠깐 이걸 옆에다 놓고, 여러분 보십시오. 네 이것을 내가, 지금 이게 딱 이렇게 그려졌잖아요. 다시 한번, 이걸 이렇게 놓겠습니다. 오케이. 여러분 넣고, 다시 한번 우리 라일럭을 보자. 라일럭은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카운트가 있네. 1 안에. 그럼 한번 확인해보자. 여기 1 안에. 여기 지금 1 안에.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 저는 여기서, 5 카운트를 그립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초록색 바, 끝나고 내려온 거, 그리고 여기서 또 올라와서, 잠깐 내려와서, 올라온 거. 이게 저는, 이 컬러는 집중하지 마십시오. 그냥 여기서, 저는 저는 example로 놓은 겁니다. 1. 1 안에,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5개 카운트가 들어있어요. 내가 마우스만 따라오십시오.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카운트가 여기서 명확히 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다이그램. 어? 2차 파도. 어? 대표님이 2차 파도는 ABC가 있어야 된다. ABC. 오케이? 이건 데일리 사진이에요. 4시간 차트를 파보면 더 명확합니다. 그래서, 어? ABC가 어디 보이지? 이건 잠깐 이제 여기다 놓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놓을게요. 이렇게 그랬으면 이제 ABC. 또 라일럭이 있나? 어? 저는 ABC가 보여요. 어떻게? 여기요. 보십시오. 봐요. 빨간 게 계속 내려왔죠. 바가. 그리고 여기서 초록색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다시 또 내려왔죠. ABC. 그래서 이것도 핑크색을 만들게 계속. 여기에. 밑에 있는 오렌색깔이니까 ABC. 딱 지금까지 이렇게 됐어요. 오케이. 다음. 똑같은 다이블을 가고 있어요. 오케이. 3차 파도가 제일 긴 파도. 흔하게 한다면. 근데 여기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이 있네. 그럼 여기서도 라일럭이 있나 봐야겠다. 어? 나는 좀 보이는데요. 바로 보니까. 어떻게? 봐요. 하나 내려오면. 초록색. 내려왔죠. 다섯. 1, 2, 3, 4, 5. 여기서 이렇게 보여요. 오케이. 오케이. 그럼 지금 이렇게 됐어요. 오케이. 이제 이것을 좀 더 옆으로 갈게요. 이제 4차를 내가 설명해야 되니까. 이렇게 넣고. 이렇게 넣고. 이것은 이렇게 넣고. 여기서는 대충 4차 파도는 뭐라고 그랬죠? 어쩌면 트라이악고가 흔하니까 지금 여기서 A, B, C, D, E가 그려질 수 있네.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여러분. 지금 뭐가 해프닝 하고 있어요? 대표님 말대로 지금 4차 파도는 여기 봐요. A, B, C, D, E가 그려질 가능성이 커요. 가능성이죠. 100%가 아니라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것도 핑크 색깔을 넣고 지금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본다면 우리는 패턴 분석하니까 만약 4차 파도가 트라이악으로 간다면 여기서.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 있잖아요. C. 이게 끝나면 D가 올라오고 또 E가 내려오니까 아직 좀 시간이 좀 걸리겠구나. Right? 여기서. 그럼 4차 파도는 좀 여기서 끝나겠구나. 그리고 이제 오차가 올라갔구나. 여러분. 지금 이 여기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지금 여기서 보이는 카운트를. 바로 리얼라이프 비트코인의. 진짜의 비트코인 프라이스 액션을 내가 지금 집어넣었어요. 아직도 우리 투자자들의 심리 분석 도구를 안 믿겠습니까? 지금 여기서 이 다이그램을 그려줬어요. 5만 6천분에서 7만 1,980까지 갔는데 지금 결론은 지금 4차는 안 끝났다. 4차는 트라이악거다. 그 트라이악거 안에서 A는 끝났고 B가 끝났고 C는 지금 진행되고 D가 남았고 여기서 이것만 하면 뭐죠? 아 엘리어파동 법칙에서는 이 4차가 끝나면 5차가 있으니까 나는 걱정이 하나도 안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오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들한테 내가 제공하는 비트코인 데일리 사진을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꼬박꼬박 매일매일 업데이트하는 비트코인 철트를. 왜냐하면 지금 이 당시에 저번 주도 얘기했지만 여기에 있는 오렌지 카운트 5개를 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기서 공개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의 아주 소중한 진짜 머니메이커이죠. 왜냐하면 이것만 잘 보면 우리는 가능성을 찾아서 이 앞길이 어떻게 진행될 건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내가 설명한 것은 여기입니다. 내가 이것을 여기서 5만 6천 5백에서 다시 한번 이 다이어그램에서 이 지금 사진을 여기서 보는 거예요. 이 사진을 지금 이쪽으로 보는 거예요. 큰 사진으로. 진짜 나의 엄청 피 땀 흘리게 만든 카운트. 지금까지.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서도. 여기서도 이제 제대로 그릴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카운트가 이것처럼 막 클래식한 포멜 아니지만 왜냐하면 4차는 지금 트라이언글을 그려주니까 4차는 좀 늘어났지만 그래도 저는 여기서 이 4차 핑크가 지금 트라이언글을 일어난다고 보고 지금 A는 끝났고 B도 끝났고 지금 C가 진행되고 C가 진행되면 D가 오고 E가 와서 이제 여기서 올라오겠죠. 근데 만약 항상 얘기했잖아요. 내가 이렇게 했다고 해서 이게 또 100%는 아니잖아요. 만약 여기서 어떤 가상화폐 엑체인저에서는 이 오차가 여기는 오차가 지금 이 코인 베이스 차트는 9만 아, 죄송합니다. 7만 1,974예요. 그래서 5, 1을 이렇게 늘 수도 있지만 근데 여러분 이걸 보면 라일럭은 없잖아요. 라일럭은 없지만 왜냐하면 왜 라일럭이 없으면 여기서 충분히 트라이언글을 그릴 수가 있어요. 조그만 트라이언글. 훨씬 더 조그만 트라이언글을 이렇게. 이렇게. 4차. 조그만 트라이언글을 그리고. 근데 왜 라일럭이 없다면 여기서 오차 파도가 너무너무 작금해요. 그래서 근데 당연히 여기서는 7만 1,980원 넘지 않지만 또 다른 엑체인저에서는 이걸 또 넘었다고 봐요. 그래서 좀 제일로 안타까운 게 가상화폐에서 엑체인저의 가격들이 다 달라요. 대충. 근데 저는 그 모조어리. 아버리지 프라이스를 나는 보고 모든 10개 중에서 엑체인저에서 7개가 이 프라이스가 똑같으니까 난 그거 7개로 갈래. 나는 그렇게 정하는데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서 만약 크게 더 내려온다. 크게 더 내려온다 그러면 저는 이 오차 팽크를 여기다 놓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보면 저는 이 사진에서 이 오차가 훨씬 더 작게 끝난 거죠. 그럼 어쩔 때는 이렇게 저도 퍼펙트 세상인 거죠. 이렇게 라일럭을 주는 퍼펙트 세상이면 좋겠어요. 본적이라는 건. 어쩔 때는 가끔씩 롱 룩을 주면서 오차가 작게 끝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트라이언글을 큰 트라이언글을 추천하지만 이렇게 아직 트라이언글이 안 끝났다. 더 큰 트라이언글이 있다. 근데 만약 여기서 큰 조정이 된다. 훨씬 더 큰. 왜냐하면 여기서 6만 7천. 여기 이 고가가 뭐죠? 저거 뭐죠? 6만 6천 259를 만약에 뚫은다면 저는 1을 여기 밖에 넣을 수 없어요. 그럼 여기서 2가 오고 3, 4, 5. 내가 여기서 말했잖아요. 여기서 오렌지 카운트. 우리의 오렌지 카운트가 어떻게 갈 건지 오렌지 카운트가 얼만큼 갈 건지 되게 중요한데 이렇게 짧게 갈 건지 우리는 1차, 2차, 3차가 제대로 갈 건지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날, 오늘의 프라이스 액션. 저는 포춘 텔러리라니까 지금의 프라이스 액션에 베스트 카운트랑 베스트 팩트를 제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의 프라이스 액션은 저는 아직도 더 큰 트라이언글이 이루어진다고 보고 지금의 프라이스는 여기서 A, B, C, D. 지금 D랑 E가 없으니까 저는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밑으로 더 간다면 저는 무조건 5가 이렇게 되고 훨씬 작은 트라이언글이 이루어져서 2차 조정이 온다고 봅니다. 좀 더 큰 2차 조정. 그다음에 계속 3차 5고 4차 5고 그래서 7만 3,835를 뚫고 가겠죠. 시간은 여기까지라 계속 일부 시간은 여기까지라 PD님이 지금 시간 앞두고 그래서 마무리하고 이 분석을 2부에서 조금 더 연결시켜서 얘기하고 또 비트코인도 펀드멘트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Until then, this is Brian signing out.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